Q. 심은지 선수가 발이 빠르기로 유명합니다. 굉장히 빠른 발로 오늘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득점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. 팬 여러분들 중에 심은지 선수 100m 몇 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. 100m는 11초 97 정도 뛰고 있습니다. 100m 달리기 몇 초입니까? 11초 97? 11초 97? 심은지 선수가 발이 빠르기로 유명하고 우리 팀 내에는 또 발빠른 선수들이 누가 있죠? 어제 들어보니까 민영이가 저보다 빠르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? 이런 거 아니다. 심은지 선수? 지금 달리기 얘기 많은데 김민혁 선수랑 갑자기 또 한 명이 탁퇴하는데요?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? 아마 이거 보고 대형 선배님이 이거 봤으면 비웃고 있을 거예요. 이것들이 그것도 고치님들이 허락을 해야 돼요. 할 수 있도록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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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